저근이 아 예 익명 저근이 네? 아 예 그 혹시 지금 게임 가능하신지 네 아 가능합니까? 아 근데 빌드 뭐 쓸지 모르겠어서 아 아 빌드 뭐 쓸지 모르겠다고요? 정신 좀 배가 아파가지고 아 아 아 3판 2선으로 할까요? 아니면 단판으로 할까요? 아니 당신한테 6대0 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6변이요? 6대0이요 6변이아니라 아 그분이요 예예예예 아 오늘 또 지시나 오시는거니 아니 당신한테 6대0 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6변이요? 6대0이요 6변이아니라 아 그분이요 예예예예 아 오늘 또 지시나 오시는거니? 아 그니랑 아 아 아니 당신한테 6대0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6대0이요 6변이아니라 6변기가 아니라 아 아 아 6대0이요 6변ину 아니라 6변기가 아니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